무효 생각이 딱 맞았네요 저랑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 스킬도 좋은데? 크루세이더는 어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장이 역시 처음 시작은 띵환 김호정 오케이 시작해볼게요 나 스킬도 세상의 끝에 위대한 의지로부터 수많은 신이 태어난 그들은 하나이자 무한이요 무한이자 하나이되 능이 그 의지와 권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더라 긴 세월 동안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던 많은 일들 운명이란 이름으로 악위를 맞춰간다 운명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된 그들 어쩌구 저쩌구 그것은 이제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모든 악위를 맞춰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불가한 것이다 아 맞아 타임어택 해야되는데 아니야 숙제라서 읽는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읽는 거예요 과연 4시간만에 할 수 있을지 아하하하 채팅도 칠 수 있는 갓게임이네 덜덜 이로써 캐시를 위한 의식 덜덜덜덜 자 마셔라 덜덜덜덜 도구 아님? 도구 아님? 마시지마 안돼 마셨다 오 나다 해볼게요 어 이동 왜이렇게 느려? 오케이 뭔소리야 이제 그러면요 때려 때려 X 와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는 거너 했었어 거너 착한 애니 고맙습니다 우리 포위되어 버렸네요 콤보 하나 둘 아 콤보 게임이었어? 야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셋 하나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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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여기 보스네 보스 여기 여기 써있네 죽여부리자 죽여부려 아 소리 적당합니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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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되요 기다려야되요 나이스 하나 둘 셋 짠 휴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거죠? 배당 얼마나 됩니까? 트수님들 왜요? 아 내가 못할거라고? 무슨 소리야 아 됐다 갈라진 가죽숄더 어 근데 님들아 뭐 스킬 보라던데 이거에요? 아 지금은 못하나봐요 일단 이건 튜토리얼 아 이응이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지 않겠다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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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 스킬 언제까지 기다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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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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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 해야 될 일을 2 근데 좀 추운거 같다 마력용 해제? 먹어야되는데? 어디야? 가볼게요 그럼 이게 또 그냥 여기 있는거 끝까지만 하면 말랩을 찍을 수 있는 거래요 19까지 스킬 단축키는 K입니다 메뉴창 열지 말고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말랩을 찍고 싶은데 복잡해서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냥 위에꺼 그냥 쭉쭉 따라가면서 사냥하면 할 수 있으니까 x x x x x x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보블린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뭔소리에요 얘는 나쁜 애들이에요 보스다 기다려야되요 1초 오케이 끝 잘하지 우정잉 우승 점핑서버에서 일반서버를 이동할 때 점핑지원팩을 선물받게 될거야 그 안에 강력한 빨리 해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뭐라 아 백비트 고맙습니다 백비트 감사해요 왜? 오! 오! 큰 날? 아 기다려야되 아 기다려야되 에이 D F 되고 오구만? 우정과 오면 4시간 찍을 수가 없어 너처럼 평타만 쓰고 이벤트 스킵 안하면 4시간 찍을 수가 없어 여기 있는걸 웃음을 버릴받게 에이 아 하핳 하핳 아 뭔소리야 하핳 하핳 뭔소리야 하핳 hot W 그러면은 이제 스킬위주로 할게요 스킬위주로 이거 코코같은게 있는건가? 기대려야되 이런거 너 먹으면 안되나? 먹고 싶은데? 아 20.. 620.. 262골드 먹어야 되는데? 망진 녀석 죽었다니 오! 말법에 질긴 실키한 토시 무시할까? 템 무시할까? 이런것도 다 때리고 싶은데 아 진짜? 런처? 내가 직업을.. 왜? 나 직업 선택할 때 애들이 다 잘했다고 난리던데? 평타를 섞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잠깐만 이거는 주워야돼 솔직히 빨리 빨리 죽어라 아.. 아..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안하고 아이템 게임 설정 아이템 게임 설정 아이템 게임 설정 아이템 게임 설정 아.. 정보 방금 도내는 거짓이다 던전장 1번이다 뭐야 아 진짜? 아이템은 주워도 되는데 그 영상 좀 스킵하면 안될까? 뭐야? 나한테 말거는거야? 너 뭐야? 나한테 말걸고 있었어? 뭐야? 아이템 게임 설정 아닌데? 아이템 게임 탈출? 아.. 아이템 탈출 뭐.. 아.. 왜 긴말로 돼있어? 아이템 어? 모였다 이게 한번밖에 못쓴다 오잉 이게 뭐야 이게 2디오 3디오 2디오 아 이윤이윤님 고맙습니다 이게 뭐요 그.. 이거 한게 전남친 전남친 던판 했거든요? 그.. 그 친구가 던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몰라 나는 던판 뭐 잘 모르는데 던파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했지 같이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따라와서 이렇게 여기 들어와있으면은 지가 뭐 또 이쪽으로 오라 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가만히 뭐 아 뭐지? 뭐 이거 막 때려보고 이러고 있으면 또 다 클리어해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러면서 이리로 오래 막 빨리 와 이러면서 뭐 문 같은데 서있어 여기 딱 서있어 그럼 빨리 와 이런다 말 그럼 나 이거 이렇게 때리고 있다가 어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좀 너무 무서운 좀비같은게 계속 나오니까 좀비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못하겠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보고 있니? 군대 갔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혹시 보고 있니? 이 땡땡아? 어 이게 좋은데? 기다려야되는데 기다려야되는데 템드 템은 잘 판다고요? 칭찬입니까? 베히모스 베히모스 그곳에는 사도라 사도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려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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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랭크 SSS인데? 나? 아이텍 임탈 임탈출 임탈출 오오 오오오 그래 이런거에 필요했어 오오 아아 커맨드가 있네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위 위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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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를이 없어 너무 귀여운데 뭐야 어디 어디 하는거야 쟤 너무 귀여운데 아 아래 원래 스피를 한번 써봅시다 오오 밑에 캐릭터 두는거 봐 오오 오오 성스럽기 짝이 없네 바로 요거 써버리면 죽죠 나이스 뭐야 저기 뭐야 가려내는대로 가지라 아이 굿 토 3시간 되면 김영만 아저씨 서렁하면 잠깐 꺼다가 준비된 만렙 캐리 꺼내면서 미션 성공했다고 10만원 받아감 흐흐흐흫 아 뭐 하흫 짜잔 흫 짜잔 짜잔 폭발 밑에서 짜잔 이게 시작하면서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은 이렇게 어플을 걸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자괴감이 들 때는 채팅창을 안 보시는 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괴감이 없어집니다 저 따라오신 분들 봤죠? 다 말랩됐어요 그것만 따라하시면 말랩될 수 있어요 나 어려운 거 아니죠? 피자 피자 3,2,1 킬 킬 킬 킬 쟤 망겜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에이 젠장이라면서 젠장 프리스트 너무 좋은 좋은 게임 이러면서 어머나 안죽어 안죽어 죽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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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못했나봐 귀 먹었는데 나? 귀가 먹었다 너무 다쳐서 큰일났다 큰일났다 드디어 나의 피지컬을 선보일 때가 됐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A 돌아온다 믿음의 A 스킬이 돌아온다 잠깐만요 이거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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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났다 죽어라 지옥에다 가라 지옥에 떨어져 오 90 오 뭐야 나 뭐해야되지 이게 추천이니까 이거 할게요 썬더프로스 유피텔 오케 오케이 이씨 이씨 뭐야 90레벨 달성 보장 뭔소리야 고맙습니다 에픽무기 에픽 귀걸이 칭호 쾌전더리 10부위를 모두 획득합니다 뭐 되게 많이 받았다 엄청 많이 받았어 에픽 이거 다 에픽 아니야? 에픽이 제일 좋은거죠 아니 레전더리라고 이거는 뭔데 점핑 아 저거는 위에 배너같은거고 이어링 이거 다 좋은거 아님? 아 팔자 이제 얘네들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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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요 아 뭐야 엄청 좋은거 있던데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집행이네 척살 척살 목걸이 이게 좋네 나머지도 끼라구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울게요 이게 제가 이미 말랩을 찍어버렸습니다 아 인벤토리 오른쪽 백화점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